네, 새로 산 헤드 마이크입니다. 가자! ATG의 사수한 TMI를 전화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사수한 뉴스. 안녕하세요, 아뉴스 앵커 유노라입니다. 네, 이거 마트에서 샀어요. 제가 장관해가지고. 그럼 지금 바로 아뉴스 축구화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아뉴스 축구화에는 무엇을 준비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엔스 활동이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ATG가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뉴스 축구화는 엔스 활동 비하인드를 들고 왔습니다. 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자!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ATG의 공식 과즙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ATG도 아시는 바로 최종호 씨입니다. 야, 명창 최종호 씨. 애플, 사과라면 사과, 멜로, 멜로. 오렌지도 보셨을 텐데요. 아주 큼지막한 과일을 쪼개는 과즙 브레이크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자리를 미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하면 바로 우영 씨인데요. 우영 씨가 힘이 좋다곤 했지만 하여 어떤 과일을 쪼갰을지. 네, 제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일 그렇게 잘 쪼갠다며? 응? 네. 이거 과일 잘 쪼갠다며? 네. 너는 이제 나한테 따라잡혔어. 형이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게 있지? 응. 재미없어. 진짜 여기까지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잘 보라고. 어때? 사과르지 많이 보이네. 사실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대단하잖아. 역시 알아. 또 하게? 응. 대단하네. 자, 들어봐. 내가 지게 팔아 달라고 그랬는데. 형, 집 짜줘. 두 손가락으로. 집 짜봐? 내가 비장인물 준비했어. 집 짜봐. 집 짜봐. 이야. 역시. 역시 씨름 파트너 아니할까봐 휘휘 장사시네요. 아주 그냥. 어. 네. 블루베리도 과일이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에이티즈 멤버들도 어떻게 보면 과일을 쪼개해서 우리 종호 씨의 자리를 위협해 봅시다. 종호 씨. 긴장하세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과일 특집인가요? 네. 네. 에이티즈의 래퍼 민기 씨가 학창시절 오렌지 주스 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오. 오렌지 주스 랩이 무엇이냐 하면 오렌지 주스를 좋아했던 민기 씨가 만든 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라인이 무엇인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렌지 주스라는 곡을 쓴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말이 듣겠죠? 새콤달콤 먹었어 아침부터 오렌지 주스 아침부터 먹었어 새콤달콤 오렌지 주스 공복에 먹어버렸어 오렌지 주스 먹으니까 시졌어 오렌지 주스 양치하고 먹었어 양치하고 먹었어 아 오렌지 주스 아침부터 먹었어 새콤달콤 오렌지 주스 공복에 속 쓰려 새콤달콤 오렌지 주스 네. 역시 10대 속 민기군의 네. 이런 창의력과 귀여움에 박수를 드립니다. 네. 사실 민기 씨의 이 랩메이킹에 네. 저도 옆에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귀엽네요. 네. 그때 생각만 하면 네. 민기야 그때 소수함 어디갔니? 다시 돌아와!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아뉴스 1화에서 공개됐던 사미 씨의 시버 기억하시나요? 오우 제가 시버의 근황을 입수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버 이야.. 시버 네. 많이 많이 꼬질해 있네요. 네. 하루빨리 사미 씨는 시버를 목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목욕시킨 뒤에 빨리 아뉴스 데리고 나왔어요. 네. 사미 씨랑 시버 씨가 이렇게 합동 이렇게 출연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물론 시버 씨를 더 원하는 곳도 있지만요. 아뉴스 출연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뭔가 앤서 활동 비하인드라고 했는데 비하인드인 것 같은 비하인드인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아뉴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뉴스 벌써 두 자릿수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우리 에이틴이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면 약간 마무리 같잖아요. 네. 저는 세 자릿수까지 할 거니까 네. 걱정 마시고 네. 그럼 두 자릿수로 가자! 에이 오웨어 가자! 에이 오웨어 에이 오웨어 에이 오웨어 에이 오웨어